자 오늘의 핵심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정리 그래서 예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relatively open, relatively closed라는 개념이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고 있었던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정의역이 전체 집합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루트 x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여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정의역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relatively open 그리고 relatively closed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리는 연속성의 동치 조건인데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엄청 많이 쓸 거예요 a가 정의역이라고 하자 그리고 f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늘 하던 얘기입니다 a라는 정의역이 있고요 정의역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습니다 별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다음 조건들이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는 엄청 중요한 거라서 증명도 아주 아주 다양합니다 증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증명을 간단하게 할 거지만 다른 방향의 증명도 다들 쓸모가 있고 다들 직접 증명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옵티멀한 증명을 안 따르고 자잘자잘하게 나눠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요 f가 a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뭐였어요 정의가 a에 있는 모든 점 x 혹은 x0에 대해서 f가 x0에서 연속이다 인거예요 자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다음 조건이랑 동치입니다 우리가 공역에서 오픈셋이 있다고 칩시다 치역 아니에요 공역이에요 공역에서 오픈셋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f inverse u라는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함수는 역함수가 있을 수 역함수가 일반적으로 없는데 이거 뭐였나요 이거 기억 이 간단한 프리 이미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f inverse u가 정의가 이거였습니다 x들의 모임인데 fx가 u에 들어있는 것들 이거였어요 우리 이거 프리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주아주 아주아주 옛날에 해석 개론 원 아주아주 옛날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합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정의를 보면 정의역에서만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안에서만 해야 되니까 자 이 집합이 a에서 relatively open이다 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자 1번 2번의 그 동치 조건이 엄청 중요해서 해석 개론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다시 듣는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에서도 이 정의를 계속해서 씁니다 그래요 사실은 둘이 정의를 살짝 바꿔서 얘가 continuous map의 정의가 2번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 얘랑 그래서 1번 2번의 정의가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정의에요 얘를 바꿔도 됩니다 closed set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도 아까처럼 respectively 라고 쓰면은 2번 3번을 한꺼번에 줄일 수 있긴 한데 2번이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굳이 팔 아프게 여러분 팔도 아프고 제 팔도 아프고 팔 아프게 한 번씩 더 쓰고 있는 겁니다 어? 뭐가 이상하다 closed로 해야죠 당연히 자 이렇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라서 굳이 증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치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2무의 x0를 우리가 택했다고 해요 그리고 xn이라는 수열을 택했다고 합시다 xn이 x0로 가는 수열을 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어? 연속이라니까 이거잖아 fxn이 fx0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 4번의 동치라는 거 우리 사실 알고 있어요 왜? 4번에서 4n이 대신에 어떤 x0에 대해서 이 조건이 동치다 이 조건이 있다 라는 거는 f가 x0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랑 동치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였지? 시퀀셜 크리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이랑 4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1이랑 4 증명은 우리는 생략을 하겠지만 1에서 1을 증명하고 2에서 1을 증명할 건데 4에서 2 증명 따로 2에서 4 증명 따로 이런 것들도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증명 말고 나머지 증명은 빙글빙글 돌아서 예를 들어 1에서 2 증명하고 2에서 3 증명하면 1에서 3이 증명이 되긴 하는데 1에서 3을 다이렉트하게 증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뽑고 나머지 하나를 뽑고 다이렉트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해석 개론을 잘하는 친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하면 나머지 가능한 것들은 1에서 2 거쳐서 3 이런 거 말고 1에서 3으로 다이렉트하게 증명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증명해 보고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얘를 제일 중요한 증명이 1에서 2 2에서 1이니까 이 두 증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아주 유명한 증명이고요 아주아주 재밌는 증명이기도 하고 그림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진짜 완전히 위상적인 얘기잖아요 오픈 오픈 렐리티블리 오픈 뭐 임버스 미지 이런 것들이고 얘는 진짜 우리가 뭔가 연속성 극한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극한이나 오픈셋에 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다 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의역이 A입니다 증명을 좀 맞춰야겠다 정의역이 이렇게 A입니다 물론 얘는 전체 집합인 RD1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전체 집합인 RD2 안으로 갔어요 물론 정의역 물론 물론 공역은 이 RD2보다 조금 작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작을 수도 있고 신경 쓰지 맙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연속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오픈셋이 어떻게 생겼냐를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오픈셋이 있다고 합시다 오픈셋이 있다고 해요 얘의 인버스 이미지가 MT면 우리가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 MT셋이면 오픈이잖아요 정의역에서 그래서 오픈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의 인버스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싶어요 A를 U의 인버스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좀 굉장히 크게 한번 이렇게 놔둬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F의 인버스 U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요 자 만약에 F 인버스 U가 MT셋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 얘기는 어떤 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MT셋이 아니니까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예요 함수를 취했을 때 U 안에 쏙 들어가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F X 0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U는 오픈셋입니다 U가 오픈셋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오픈셋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볼을 잡으면 U 안에 쏙 들어가요 그렇죠 U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어? 이거 볼을 쏙 들어가는 반지름을 입실론이라고 하면 어? 얘는 F, X, 0에서 입실론만큼만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서 오픈셋을 조금 잘 잡아가지고 이미지가 통째로 U 안에 들어가길 원해요 왜? F, inverse U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 우리가 원하는 것 F, inverse U가 오픈이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약간 띄그러진 얘가 오픈이다 보이고 싶으면 여기서 조그맣게 볼을 잡아서 F, inverse U 안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이 볼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렇게 잡을 겁니다 델타로 잡을 거예요 어떻게? X가 X, 0랑 델타만큼만 가까우면 연속성에 의해서 연속성에 의해서 F랑 F, X, 0가 델타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게 그럼 이 파란색을 파란색을 보내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 안에 쏙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 파란색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X랑 X, 0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 이 파란색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F, X, 0가 입실론보다 작다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F가 연속이기 때문에 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 델타볼을 잡으면 F, inverse U 안에 쏙 들어간다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 파란색을 보내면 이 파란색을 보내면 여기서 이렇게 녹색이 돼요 이 근처에 이렇게 녹색이 되는 거예요 이 파란색 껍데기 녹색 빗금을 보내면 이 녹색 빗금이 되는 겁니다 얘를 한번 증명을 써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F, inverse, U가 MT셋이면 그러면 얘는 당연히 relatively open 오픈이니까 relatively open이 당연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명할 게 없어요 만약에 MT셋이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오프닝을 보이기 위해서 X라는 포인트를 F, inverse, U에서 뽑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테이션이 좀 복잡해져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건 같습니다 이 집합이 오프닝을 보이고 싶어요 이 집합이 오프닝을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집합 안에 원수를 택하면 스몰 볼을 택해서 볼이 F, inverse, U 안에 쏙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 얘를 택하면 방금 이 그림처럼 정의에 의해서 F, X, 0는 U에 쏙 들어갑니다 이 집합의 정의 F를 취했을 때 U에 들어가는 것들의 모임이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 저 그림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U가 오프닝이기 때문에 입실론이라는 게 존재해서 B, 입실론 F, X, 0가 U에 쏙 들어갑니다 맞죠 그냥 오프셋의 정의예요 이 점 근처에 입실론 볼을 잡으면 걔가 U 안에 쏙 들어갑니다 자 이제 F의 연속성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F가 컨티뉴스잖아요 전체에서 컨티뉴스니까 X, 0라는 점에서도 컨티뉴스입니다 연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델타라는 원소를 찾을 수가 있어서 X가 X, 0랑 충분히 가깝고 X가 A에 들어 있으면 F, X, 0의 차이가 입실론 보다 작다 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도 다시 한번 열심히 얘기를 했고요 1, 2주에 걸쳐서 그리고 또 연속의 정의도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다시 한번 3주차 때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맞죠 X가 X, 0에 무지무지 가까우면 F, X랑 F, X의 차이도 무지무지 가깝다 를 정량화해서 써놓은 연속성의 정의인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의 정의에 의해서 얘기가 돼요 자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이 조건이 뭐예요 F, X랑 F, X, 0의 거리가 입실론 보다 작다 즉 F, X라는 원소가 F, X, 0의 입실론 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아래 얘기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 얘기는 X라는 원소가 F, 인버스 잠깐만 근데 B, 입실론 F, X, 0는 U에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이 얘기는 F, X가 U에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X가 F, 인버스 U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한 일이 뭔가 봅시다 X랑 X, 0가 엄청 가깝고 X가 A 안에 들어있으면 X가 F, 인버스 U에 들어있다 를 쓴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볼처럼 한번 써봅시다 그냥 이 녹색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쓰고 싶습니다 따라서 X가 어 X, 0의 입실론 볼 안에 들어있고 A에 들어있으면 이 위에 있는 녹색을 그대로 쓴 겁니다 X, 0랑 거리가 델타 보다 작게 가깝게 있으면 그리고 A 안에 들어있으면 을 쓴 거예요 그러면 X가 F, 인버스 U에 들어간다 라는 걸 쓴 겁니다 그냥 위에 있는 이렇게 주 길게 쓴 거를 그냥 한순간에 썼습니다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 X가 X가 첫 번째 집합 안에 들어가면 X가 두 번째 집합 안에 들어가네 즉 첫 번째 집합이 두 번째 집합에 포함되네 따라서 B, 델타 X, 0 인터섹션 A가 F, 인버스 U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X, 0를 우리가 막 택했어요 아무거나 택했어요 그러면 델타라는 원소가 있어서 B, 델타 X, 0 인터섹션 A가 즉 델타 네이버 우드 인터섹션 A가 F, 인버스 U에 들어간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인 게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보인 게 이거예요 어? F, 인버스 U에 있는 이무의 점에 대해서 델타라는 게 있어서 X, 0의 델타 볼과 F, 인버스 A의 인터섹션이 F, 인버스 U에 들어간다 라는 걸 보인 겁니다 자 저 쟤랑 세팅이 완전히 똑같죠 즉 따라서 바이 렘마 2에 의해서 F, 인버스 U가 렐러티블리 오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7.3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의 한쪽 증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얘가 이 그림에서의 증명이랑 본질적으로 같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편도 한번 증명해봅시다 그리고 자잘한 것들을 증명하고 나서 나머지 예제 같은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에서 1로 이것도 이것도 사실은 그림에서 보면 거의 당연합니다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U가 U가 있다고 쳐요 아까 동그라미처럼 그렸나 동그라미처럼 똑같이 그립시다 여기에 U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전체 집합인 R, D2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A가 있고요 이 안에 F, Inverse, U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얘가 연속임을 보이고 싶어요 근데 연속임을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냐 어 이 근처 이 점 근처에서 엄청 가까우면 함수값도 엄청 가깝다 이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점을 한번 택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F X0 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오픈이잖아요 U가 그래서 오픈이니까 여기서 입실론을 택해봅시다 임의의 입실론을 입실론이 있다고 쳐요 입실론이 있으면 그러면 어 여기서도 여기서도 어 입실론이 있으면 우리가 그 입실론 대신에 어 입실론 네이보드를 U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U 안에 들어있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입실론이 딱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U를 Fx0의 입실론 네이보드라고 그냥 이렇게 택한 겁니다 그러면 자 얘는 이 인버스 이미지는 relatively open이잖아요 2번 조건에요 그래서 따라서 relatively open이니까 델타 네이보드가 A랑 인터섹션 하면 이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빗금친 영역을 우리가 델타 네이보드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삐죽하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A랑 인터섹션 하면 이 빗금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얘는 이미지가 U 안에 속 들어있어요 즉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다 함수값의 차이가 함수값의 차이가 어 입실론 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증명이 끝난 겁니다 얘를 한번 그대로 써봅시다 이 그림을 그대로 보면 돼요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A 안에서 2무의 점 X0를 뽑았을 때 X0에서 함수값이 연속이냐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 안에서 2무의 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입실론을 뽑았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델타를 잡아서 X랑 X0의 근처가 거리가 델타보다 가까우면 FX랑 FX0의 거리도 입실론 보다 가깝다 를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U라는 집합을 봅시다 B 입실론 FXX0 아까 저 동그라미라는 큰 걸 잡았어요 FX0의 입실론 볼 을 생각을 하면 얘는 당연히 오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 인버스 이미지도 오픈입니다 F 인버스 U도 오픈입니다 근데 전체에서 오픈은 아니에요 Relatively Open In A입니다 맞죠 Relatively Open In A의 동치 조건 오픈이면 이무의 점 근처에 스몰 네이버우드가 A 안에 들어가 오픈셋인 F 인버스 U 안에 들어가잖아요 Relatively Open A랑 Intersection 했을 때 똑같은 일이 성립합니다 즉 우리가 Relatively Open 이니까 델타라는 애가 존재해서 이 그림처럼 X0의 델타 네이버우드랑 A를 인터섹션 하면 F 인버스 U라는 집합에 쏙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것만 딱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F 인버스 U는 똑같은 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얘가 돼요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 이 얘기를 그냥 그대로 써봅시다 그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X가 만약에 이 첫 번째 집합 안에 들어있다고 합시다 즉 거리가 델타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 안에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X가 왼쪽 집합에 들어있으면 그대로 쓴 겁니다 X가 오른쪽 집합 안에 들어있다 가 참여해야 되죠 즉 이 말은 X F Fx랑 Fx0의 차이가 충분히 가깝다 라는 걸 보인 겁니다 얘가 X0에서 연속이다 의 정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F가 연속이다 근데 X0는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점이든지 상관없으니까 F는 연속이다 어디서 A라는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에서 2 증명했고요 2에서 1 증명했습니다 1에서 4는 1과 4의 동치 조건은 본질적으로 시퀀셜 크리테리언과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제 2, 3의 증명이 남긴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2, 3의 증명은 아주 아주 간단하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증명은 2 1에서 2의 증명 그리고 2에서 1로 가는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증명들은 다들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2에서 3으로 가는 것과 3에서 2로 가는 건 거의 같은 것 같죠 오픈이나 클로즈는 컴플리먼트를 택하면 되니까 2에서 3만 증명하고 3에서 2는 똑같으니까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V라는 오픈셋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지 클로즈셋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 U를 V의 컴플리먼트라고 합시다 V의 컴플리먼트니까 이렇게 써야죠 빼기 V죠 당연히 오픈셋의 컴플리먼트니까 클로즈셋의 컴플리먼트니까 오픈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2번을 가정을 했으니까 오픈셋에 대해서 F-U는 Relatively Open이에요 따라서 F-U는 Relatively Open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F-V가 Relatively Closed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계산하면 돼요 F-V는 정의에 의해서 F-RD-U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F-RD Intersection U의 컴플리먼트 이거잖아요 얘는 이 Intersection은 우리가 알다시피 프리 이미지에서 갈라집니다 이렇게 돼요 컴플리먼트도 프리 이미지에서 빠져나오죠 따라서 예를 하면 F-RD는 뭐예요 정의역이잖아요 얘는 F-U는 F-U의 컴플리먼트랑 Intersection을 했으니까 얘는 F-U를 빼는 거랑 똑같잖아요 집합으로 그래서 F-V는 A라는 전체 집합에서 A에서 Relatively Open을 뺀 겁니다 따라서 Relatively Closed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 뭐였지? 우리가 Relatively Open을 A에서 컴플리먼트 X에서 컴플리먼트를 생각을 하면 X에서 Relatively Closed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첫 번째 렘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3에서 2도 똑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에서 2 2에서 1 보이고 2의 2와 3의 동치임을 보이고 1과 4가 동치임은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Continuity가 다 성립한다 4가지 조건이 다 동치다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1에서 4는 우리가 이미 이그랜플들에서 많이 썼던 거고요 1과 2의 동치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제들을 많이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실수하기 쉬운 얘기들을 여러 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딱 두 가지 간단한 하나는 실수하기 쉬운 명제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간단하지만 많이 쓰는 예제 하나 여기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예제를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더 복잡 중간 과정은 복잡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좀 심플한 그런 정리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자 자 오픈셋의 역상은 인버스 이미지는 오픈이에요 하지만 반대는 안 됩니다 오픈셋의 이미지는 오픈이 일반적으로 아닐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 되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주 아주 간단한 예로부터 이게 거짓말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F가 연속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뭐 무지막지하게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해도 이게 혹시 U가 오픈이 FU가 오픈이냐 이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반대는 됐어요 U가 오픈일 때 F의 인버스 이미지는 오픈이었습니다 근데 이미지 이거 정의가 뭔가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아주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던 정의지만 그냥 한번 복습해봅시다 FX들의 모임이었습니다 F의 이미지 U의 이미지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D1 얘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그냥 엄청 간단한 예로 이런 예가 있어요 진짜 막무가내로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FX는 진짜 말 그대로 0 이런 무지막지한 함수를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U가 마이너스 1,1이면 이거 오픈이잖아요 하지만 FU는 얘네들의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0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거 오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스테이트먼트인데 참이 아닙니다 또 착각하기 쉬운 뭐 이런 예도 있어요 X제곱 같은 거 0은 너무 너무 심하다 너무 무지막지하니까 이런 함수 말고 다른 걸 생각해보자 X제곱 같은 함수 생각해봅시다 U가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쳐요 제곱하면 0부터 1까지잖아요 그래서 FU는 당연히 0은 포함을 하고 이런 오픈인 이런 인터벌이 되겠습니다 오픈이지만 이미지는 오픈이 아니죠 당연히 연속 함수잖아요 연속 함수면 U에 그러니까 오픈에 인버스 이미지는 오픈인데 오픈에 이미지가 오픈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착각 아주 많이 하는 거니까 꼭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 그래요 그치 뭐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A가 전체 집합인 경우에 훨씬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써봅시다 자 만약에 F가 뭐 RD1에서 RD2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저 1번이랑 2번만 뽑아보면 둘이 동치겠습니다 첫 번째 F가 컨트뉴스다 당연한 얘기네 두 번째 임의의 오픈셋 에 대해서 F-U가 오픈이다 맞죠 Relative 이런 거 쓸 필요 없잖아요 전체 집합이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연속의 동치 조건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 아주아주 많이 쓸 겁니다 이 정의를 자 그래서 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딱 하나만 들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합시다 자 첫 번 그 함수가 R2에서 R로 가는데 F X, Y Y가 X라고 합시다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코디네트만 딱 택하니까 프로젝션이잖아요 X축으로의 사형 혹은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얘는 연속입니다 물론 정의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사용해서도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 번째를 생각을 하면 근데 여기는 전체 집합이니까 오픈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인 걸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진짜 간단합니다 왜? 자 봅시다 우리가 정의역은 얘에요 R2에서 R로가 남습니다 여기서의 연속한 오픈셋 오픈셋 다양한 게 있지만 오픈셋들은 전부 다 오픈인터벌들의 유니온이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지? 어? 이 U가 여기 U가 있다고 합시다 U가 예를 들어 A,B라고 해요 그럼 A,B고 나머지는 전부 어떤 코디네티가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역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경계선이 없는 띠네 오픈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F는 프로젝션 맵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 다른 예제랑 그 다음에 그 연속함수의 더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